말씀해주세요. 그런데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뭐 탄핵소추안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뭐가 있다 하십시오. 왜 안 해요? 해야죠.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합니까? 한동훈 법무부장도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. 한두 개도 아니고 당장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인내심 발휘해 주는 겁니까?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뭐 뭐를 베푸는 겁니까? 당연히 해야죠. 그런 게 있다면. 왜 안 하십니까? 저는 하길 바라고요. 앞뒤 안 맞는 행동 제발 좀 하지 마세요. 하세요.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하시고. 그 대신 이게 헌재로 뭐 민주당이 뭐 의석수가 저러니까 대면 이제 직무 정지되고.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사표 수리도 안 되니까 총선에도 못 나가고 양쪽 그걸 다 붙잡아놓는다 하는 건데. 그런데 자신 있으면 꼭 하시길 바라고 이게 헌재가 지난번 그 이상민 장관 때도요.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어요.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 날 때까지 한 7개월 걸렸나요? 이렇게 걸린 거예요. 이거요.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결론 날 때 얼마나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거 한 3, 4개월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총선 5개월 남았잖아요. 5개월 남았죠. 하세요.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가 이제 구성이 되면요. 총선 전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.